라기 띠아랑 뼈라랑 안녕 썸냥 난 뚜아 여왕이야 오늘 이렇게 재킷을 위해서 여왕이 편신했어 애들 오면 그때 또 같이 인사해요 춥지만 춥지 않게 촬영을 했고요 너무너무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색을 빼고 단발로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시겠어요 여기 저의 귀여운 담임이에요 네? 아 성이 요예요? 아 짬 요 요이 짬 네 맞아요 얘 이름은 요예요 성은 담임이고요 하하 말소를도 보다가 요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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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에서 찍는데요 계단도 굉장히 컬러풀해요 여러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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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 하하 하하 안녕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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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질소 하십시오 질소 즐거운 시작 난 질차로 하겠어 드림캐쳐 드림캐쳐 검색해봐 네 유튜브에 드림캐쳐 검색해봐 눈부신 기억들로 가득 채우던 가끔 두렵다 해도 손잡아줄 네가 있고 내가 있던 모든 순간을 잊지마 정신 있어요? 정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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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촬영 끝봤어요.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좋아했죠? 스튜디오에서 봅시다 우리 스튜디오는 좀 따뜻하겠죠 레츠고 하나 둘 셋 저 이제 이제 또바스의 색창을 색창? 색창 색창 색창을 촬영하고 있으면 시연아 네 답도 계속 깨워 깨워 아니 왜 다 외면하지 네 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 수트를 입었어요 내가 수트로 자켓을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냥 블랙와 화이트로 무대만 했지 자켓을 뜯어먹어요 이번 기회에 섹시한 여자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자켓에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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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차마 단발까지는 자를 수 없어 앞에만 잘랐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힘의 컷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염색도 톤 다운해서 하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기르지? 무서워 눈 열렸어 갑자기 뭐야? 아 이거 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무서워 안녕 썸네들 제가 염색했어요 이번에 저번에 좀 여름같은 핑크? 아 차가워 조금 차가운 바이올렛? 이 색으로 염색해봤어요 어때요? 자켓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? 많이 봐줄거죠? 안 나오는 사진이 너무 많다고 먼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수트 차례에요 제가 많이 아쉬웠던 많이 못 입었던 수트에요 1년만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자켓 찍었는데 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부적부적한 분위기 이렇게 되게 기뻤어요 너무 좋은데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수트에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아는 우리 안 보셔야? 나 이거 더 눈치 안 보셔야 돼. 왜요? 찍어 봤어? 아니, 안 보셔야. 어, 야, 눈 보셔야, 얘 이렇게. 아니 언니가 눈 보셔는데 나는 눈 안 보셔. 아니 얘도 눈 보셔야? 아니 언니. 아휴, 가 있어봐. 진짜. 자, 나 찍어주세요. 이럴려고 된 거 같지? 이제 찍었죠? 이럴려고. 어떻게 감아? 아, 이제 그만 찍어주세요. 왜? 찍어. 저 이용당했어요, 여러분. 이제 저희는 또 오늘 재킷 촬영 마지막 착장입니다. 맞아요, 오늘 시작. 처음으로 드림캐쳐가 뭔가 핑크를 입는 거 같아요. 네. 핫핑크. 네. 뭔가 색감이 뚜렷한 게 우리가 진짜 거의 처음이라 할 만큼 오래 봤어요. 응, 원래 막. 거의 원색 계열을 좀 많이 봤어요. 맞아요. 네, 그랬었는데 이렇게 멤버들마다 저는 퍼가 이렇게 달렸고요. 저는 쇼 덕과 렌.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어? 포시 있네? 어? 포시 있네? 포시 있네? 진짜. 약간 메이크업 포인트. 그러니까. 라인 포인트. 여기 두껍다. 보이세요? 응. 여기에도 있고. 저는 이렇게 3개였어요. 근데 넌 진짜 화려하다. 네. 화려해 보이지 않아. 난 지금 이것도 되게. 그렇지 않아요? 도전해보는 느낌. 도전해보는 느낌? 네. 해석해주세요. 여러분 제 몸에 많은 게 담겼어요. 드림캡쳐, 잇썸이에요. 수아, 보라. 제가 뭐 한 거 뭐라고 했죠? 아쥬의 저희 샵 이름이에요? 그리고 부자, 내장. 부자, 내장. 그리고 샵쌤들 이름이 있고요. 그리고 이미 멤버들 이름이 있어요. 파격적이죠? 제가 다 담았어요. 그래서, 도전해보는 느낌을 해보는 느낌. Jews, 던다는, 이렇게 한 장소에서, gan nonprofit죠? 이 조각에 좋은 모습을 사랑해요. 그렇게 한 장소에는, 이 노래까지는 포장했다고 하는 택배도. 다음, 이 노래가 매우 쉽게 안내다. 이 노래 za2성. 이 노래가 몹시키는 부분을 사랑해요. 이 노래가 잘 맞지 않습니다. 끝까지 맞서려는 절망 끝이 있지 않을까 볼펜펄스 여기 찾던 곳이 아닌걸 모모 휴토피아 감사합니다! 저희 썸녀들! 저희 첫 번째 재킷 촬영이 끝났습니다! 멤버들 모두 다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멋있게 잘 해준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재킷 때마다 새로운 컨셉 새로운 이미지를 도전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많이 맞대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덕분에 예쁘게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재킷 촬영 첫 번째 데이인데 다음 날이 기다려져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저희 활동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촬영 날 만나요? 안녕! 이번에 또 되게 즐거웠어요 1년만에 다음에 또 되게 기대돼요 저기 언니 사진 찍어 있어요 자세 같아 귀여워 뷰가 장난 아니에요 그쵸? 너무 귀여워 넌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? 지금? 넌 지금 잘하고 있어? 어 브로업? 브로업 1980년대부터 강권을 받은 SF 문학의 한 장부 어버는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펑크래 그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펑크라는 건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펑크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사이버네틱이에요 어 자 저희 이유 저희가 원하는 사퍼은요 사퍼 피포? 사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야! 야! 내 말 아직 다 끝냈어 저 이거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야! 제가 이거 제작한 거니까 실장님한테 봤고 어머 질이 왜 이렇게 좋아요? 이러니까 피싼 거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가지고 대표님 대표님 피싼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? 시연이가 대표님 따라했어요 대표님 아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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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토끼 보다 쓰고 있는 거 진짜 귀엽다 아하하하 조금만 기다려! 첫 번째 자켓 촬영 끝! 다음 자켓 촬영 때 봐요 아하하하 안녕 안녕 고고고 끝! 자 이윤이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